오늘은 캠핑장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파리 시내로 오르세 미술관을 보바야죠 파리 시내는 아닌데 파리 외곽에서 가장 가까운 캠핑장이에요 우리 있던 파리 16구에 무료 주차장도 참 좋은데 그때는 차를 타고 파리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잠자러 갈때만 파킹을 한거라 우리가 안에 있으니까 나름 마음이 편했는데 3평일을 그냥 놓고 낮에 이렇게 계속 돌아다닐 때 불안할 것 같아가지고 셔틀 타고 M1 여긴 오르세 미술관 우리가 여기 있었어 무료 주차장 여기야 어 우리 캠핑장은 여기 응 온다 어 온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거 하나 먹을까 지금 제가? 어 어 크루아쌍도 맛을 보자 몇 개만 사가자 죄송합니다 이건 엉 그리고 크루아쌍 아아 오케이 엉 크루아쌍 이거 이거 맛있어요 맛은 진짜 있다 응 구단이 다른 맛은 아니지만 되게 더 바삭바삭해 프랑스에서 빵 먹고 와인 먹고 돈 버는 길이야 맞아 이건가 이거 오디오 가이드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없으면 안 돼 크리스마스 이브는 여기서 보냅시다 네 좋지 좋아요 요거 한번 보자 이렇게 3D로 이렇게 나오지 막아 이런 모습이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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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이것도 놀란이 많았던 작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예술이네. 이 당시에 귀족들은 이렇게 잘 살았고. 아까 밀레 그림처럼 농부들은 이삭축으로 살았고. 다 이뻐. 이거 봐. 나 이거 맘에 들어. 너무 맛있다. 지금 이런 걸 주문 제작하면 얼마 할려나? 아니 요것만 해도 되겠다. 조그맣게. 침대는 별로. 이제 올라가자 이거. 5층의 인상파. 분명한 인상파 화가. 장바대 일단. 저 사람들보다 올라가면 좋더라구요. 와. 옛날에 기차역도 엄청 멋있었네. 완전 천장 꼭대기까지 왔어. 오늘 전에 기차역이었죠. 지금 오르셨이 있어. 지금. 와. 비안시작이다. 시계. 유명한 그림 다 몰려있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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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obra. 24시. 아, 빗 5. 5. 7. 초코스 쪼꼬맨 초코스 쪼꼬맨 이거 들어볼까? 46번 46번 르누아르 목마르손 갑시다 이제 고우하고 고갱 이게 뭐야 멋있다 나는 어마무시하게 비쌀줄 알았는데 커피가 3.1유로 또 봐야할게 많으니까 그림 보고 나오는데 너무 피곤하면 한잔 맛있지 나 이런 풍경 보고 있어 오 초기작권 같아 들어가보자 고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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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많이 힘들어요? 차역이 안돼 아 먹을게 너무 많아 좋아요 고갱 오빠도 한 한달정도 슬슬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와 갑자기 그래보고 싶은데 오 매력있네 19세기의 낭만이 감돌던 시절 미드나잇 인 패러잇 재밌게 봤잖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평에 타고 문 열면 그런 비슷한거 아닌가 문 열면 과거 문 열면 돌아가고 사평에 들어가면 이게 서울인지 어딘지 이야 멋있다 현존하는 작가 같은데 멋있네 인기 CRIS2 안녕 우왁 당보침 자 이제 어디로 가나 당변쪽으로 가보자 네 아 쎈강이다 크리스마스라고 꼭 왁자지껄 할 필요없어 그래서 복사가 한 명의 한 대가서 와인 딱 한 잔만 하고싶어 탐구가 똑같은 것 같아 저기가 컹커르트 경장이다 가보자 잘 보인다 우리 여기서 한 장 찍고 가자 재밌어 진짜 비행기 비행기 파리는 멋있었다 해팔탑을 매일 봐서 바몽이 없어졌다 하하하 나도 이게 나의 춤의 한계 하하하 돌기만 했어 너희 블링블링한데 가보자 가자 하하 그냥 밥 먹고 갑시다 어쨌든 여기 상제레제 거리야 개선문 앞에 상제레제 거리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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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걸 주네 올리브를 자 크리스마스를 파리에서 어떻습니까 하하하 미술관도 가고 미술관도 가고 이게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것저것 다 파는 김밥천국 같은 데인가 하하하 피쉐칩스 파스타 샐러드 아이스크림 팍테일 하하하 어쨌든 프랑스 와서 이런 거를 먹게 됐어 하하하 하하하 야 오늘은 분위기로 자리가 있는 게 어디야 이분은 너무 좋아요 자리가 없어 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명동에 나가가지고 그냥 자리 있는데 들어가는 거지 샹젤 이제 위치를 감안해서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또 개선문까지 걸어가자 처음 왔을 때 경위로 들어왔으니까 개선문이요 왔어 이제 가자 지금 사람들 기다려 기다려 저 뒤에 딱 기다려 하하하 봉쥬 월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캠핑드 바디 캠핑 캠핑드 바디 캠핑드 바디 캠핑드 바디 캠핑드 바디 캠핑드는 헤어ión 빌드만 플래스마스 확산 캠핑드 바디 프랑스는 분리수거를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당신의 원하는곳으로 어디라구요? 망부 베록시장 다시 한번 어디라구요? 망부 베록시장이여 예정이요 크리스마스인데 열었을라나? 일반적으로 모든 길이 다 풀네요 그런데 오늘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네 이런 곳을 그렇게 와보고 싶어 했는데 문을 많이 닫았네 화색이 도네요 아니 그래도 구경이라도 하는게 너무 좋아요 정신이 얘기했던건 이런건데 아니면 재미삼아 뭐 이런거 와 이거는 언제 적었던거지 여기 상점들이 다 열면 볼만하겠네 쫙 연다고 아쉽지만 마무리 해야될거 같은데 오늘 일정은 파리에서 한 520km 남쪽으로 가서 보르도 근처 무료 캠핑장까지 가는거야 우리가 발트산국과 폴란드에서 너무 놀아가지고 리스폰까지 올해 마지막 날 가야되는데 네 프랑스는 내년에 한국 돌아가는 길에 남쪽을 쭉 훑어갈거니까 아쉽지만 파리에선 남쪽으로는 좀 빠르게 내려가는걸로 파리 안녕 안녕 파리는 되게 아쉬운 상태로 떠난다 네 또 오고싶은 마음이 들겠네 또 오고싶어요 오빠 칠순대 없이 멘트는 포장